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빨간 점들이 한인타운 내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내 집코드 90020, 9004, 9006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을 숫자만 해도 자그마치 152명이나 됩니다. 성범죄자들로부터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우선 아동 범죄의 60% 이상은 인근에 있는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평소에 낯선 사람에 대해 경계심 강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성폭력의 유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자녀의 몸가짐, 옷차림 그리고 혼자 노는 것을 피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성교육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굿터치가 뭔지, 매턴치가 뭔지 그런 걸 가르쳐 주시고 성폭력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부드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 탈출 방법에 대한 교육은 필수입니다. LAPD에 따르면 아동이나 여성이 성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파악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경찰 기관의 거주지를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료 인터넷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범죄자들이 거주하는 곳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자녀의 경우 홀로 방치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젊은 여성의 경우 페퍼 스프레이 등 호신용 장비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LA팀 프라임뉴스 이사명입니다.